저희 집 강아지들은 다 슈퍼스타 이름이에요. 어떻게 되는데요? 레이디 가가의 가가랑 비버. 저스틴 비버. 비버. 그리고 이제 페리라고 케이티 페리의 페리. 잘 지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나가 이제 마돔아의. 마돔아. 이 친구가 비버 애기였을 때. 잠깐만. 오른 왼쪽이. 저기 왼쪽이 비버예요? 가가인 것 같아. 맞죠? 왼쪽이 가가. 가가. 맞아요. 얘네는 어쩜 눈이 이래. 왼쪽이 가가. 근육 좀 나. 근육이 장난 아니죠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가끔 영화에 보면 개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. 그게 막 그레이 형. 네. 개 중에서 가장 빠르죠? 달리기는 이게 다른 종이 없어요.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니. 아니 얘는 그거를 한번 해줘야 러닝머신을 한번 찍게 해줘요. 러닝머신 뛰는 게 있더라고. 밖에 본다가 하면. 오 진짜? 오 진짜? 맞아요 맞아요. 해줄 거야. 진짜 예쁘다 얘네들은. 근육 잘나가. 늠름하다. 이 친구는 페리라고 한번 파향됐던 친구. 왜요? 가가비버가 병원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파향된 친구가 있다라고 해서 유기구견도 아무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이제 제가 가가비버를 키우는 모습을 보시고 조건 씨는 너무 신뢰가 간다.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견주가 외국인이었는데 호텔링을 해놓고 몇 개월 동안 안 오더래요. 찾아갔구나.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본인 자기 나라로 이제 떠났다고. 코로나 때문에. 그거 데리고 가야지 자기가 키워놓고. 그래가지고 엄마랑 상의를 한 끝에 페리를 키우게 됐죠. 얘는 이제 돈나예요. 진짜 귀엽다. 얘 진짜 귀엽다. 어쩌게 코가 까만니. 페리랑 돈나. 나 지금 여기 거지 얼굴이 있어가지고 화상통화하는 거였어. 화상통화하는 거였잖아. 아 몰라요. 얘 웃는 거 봐. 너무 귀여운데. 되게 사람처럼 웃어. 무서워. 눈을 쳐 어떡해. 이게 사람 같은 건 아닐 건데. 되게 미안한데 인간성 되게 좋아 보니까. 진짜 사람 좋아 보니 나. 귀엽다 진짜. 어떻게 포착을 했어. 이 친구는 어떻게 또 동원 씨 집에 왔는지. 행운이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웠던 첫 반려견이 있어요. 18살? 작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설날 휴가를 나왔었는데. 그때 당시에 무지개나리를 건넜어요. 두 분 다 작년이. 네. 그러네. 오늘이 일주기더라고요. 오늘 촬영 날짜. 이 촬영 날이? 오늘 날짜가. 네. 행운이가 저희 엄마한테는 정말 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. 그래서 동날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. 네.